드디어 물속에 들어왔구만! 으아아아아아악! 이 자식 구독을 안 눌러? 어! 눌렀어요 눌렀어요! 너도 안 눌렀잖아! 너는 눌렀냐? 우와! 구름이 하늘에 있잖아! 으, 역시! 해외여행은 언제나 새롭다니깐! 어! 잠깐만! 어어! 아 너무 많이 먹었나? 갑자기 화장실이! 어어! 빨리 빨리 문 열어x2 어? 어? 야! 아직 싸지도 않았는데 물을 왜 내려! 이제 문 닫아 문 닫아! 어? 으! 짜! 아우우우우우우! 아이, 잠깐만!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지는데? 아, 뭐야! 여러분들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! 여러분들 때문에 안 나오잖아요! 빨리 나가요! 빨리 화면 전환하라고! 빨리! 어어 those and those and those 어제 로빈 유튜브가 너무 재밌어서 너무 많이 봤나? 아응! 어어, 지구나! 아... 아... 우리 비행기는 곧 하와이에 도착합니다 암! 오늘 비행도 무사히 마치겠군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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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. 아... 아... 아...! 어... 아... 이게 무슨 봉변이야 똥 싸다가! 으yalistä 야... 으... 어휴 내가 무슨 소리야 뭐 타는 냄새 아니야 이거? 타는 소리랑! 뭔일이야! 빨리 밖에 나가봐야! 이게 뭐해야야야야... 설마! 우리 비행기가 추락한건가 지금? 일단 나랑 도망가야겠어 비상고가 이쪽이구만! 잠깐만... 비상고가 이쪽이라고? 야! 누가 봐도 여기잖아! 찰지... 빨리 나가야겠어! 문 열어! 문 열어! 아 문 열렸구만... 으어어어어 왜 이렇게 높은거야 좋아 나 가사는 없지만 로빈아 할 수 있다 간다아아안 좋아 아.. 내다리내나리 아휴.. 그나저나 정글 한가운데 라니.. 이제 난 어떡하나 이거 이거 일단 내가 보자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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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불에 오래 있었나 목말라.. 당장 마실 물도 없고 정글 한가운데서 나보고 뭘 어떡하라는거야 이 풀들을 처음 보는 풀인데 어 물이다 물 물 물 물 물이다 드디어 물속에 들어왔구만 이거 뭐야 이거 피라냐 때 아니야 저리 가 저리 가 여러분들 정글의 물속에 함부로 뛰어들지 마세요 피라냐가 있으니까 아주 위험하거든요 안되겠다 강가에서 빨리 벗어나야겠어 강을 겁나야 되는데 동굴이 있잖아 간다 좋아 좋아 간다 나는 타잔이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는 타잔 좋아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점프를 빠세잉 와아아아아 여기서 떨어지면 난 분명 피라냐 밥이 되겠지 이 나무 위로 올라가면은 메롱메롱 피라냐 녀석들 모더지롱 모더지롱 좋아 이제 도망가볼까 도망쳤다 이건 또 뭐야 악오잖아 저거 서지 말아주세요 악오님들이 오우 저리 도망가야돼 짜아 짠 짜 짜 짜 아후 어 잠깐만 저 앞에 뭔가 큰 거대한 돌멩이 같은게 있는데 잠깐만 와우 뒤에는 악어가 쫙 가오고 있고 나와 나와 이 돌덩어리야 아이 잠깐만 이게 돌덩어리가 아니라 거대한 악어잖아 으으 살려줘 어떡하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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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다 나와 이 더러운 거대 악어야 아아아 악어가 깨어났다 어떡해 잠깐만 길을 제대로 막았네 나와있어 거대한 아 Leonardo 물 물로 돌아가라 바다로 돌아가 바다로 진짜 미안해 미안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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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에에 으아아아이잞깐만 식인종 넌 뭐냐 존마를 할 때 죽어라 ή 존마를 할 때 죽으려고 아이 그래 도망다니는 것도 지쳤다 그래 어 아 됐지? 그래, 차라리 그냥 죽여라 이놈들아. 그냥 죽여라! 여러분들, 우리 다음 영상에서 오리탕으로 만나요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